요즘 핫하다는 어플, 나도 만들 수 있다. 단 2시간, 여러분이 앱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 요즘 매일같이 들리는 말이 있죠? 코딩이 말이야. 코딩을 배워야 한다. 요즘 8번이 돼서고. 코딩을 모르면, 근무가도 못해. 코딩이 상식인 시대? NO! NO! NO 코딩이 상식인 시대. 코딩 없이 원하는 어플 프로그램을 모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OK.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개발을 해보고 싶은 분? 실무 업무에 사용 가능한 개발을 해보고 싶은 분? 이제 노 코딩의 세계로 오세요. 지금 배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스킬, 바로 노 코딩입니다.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 자신감도 쌓고, 새로운 커리어에 대한 가능성도 얻어보세요. 요즘 핫하다는 어플, 누구나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해보세요. 지금 도전해보세요. 지금 도전해보세요.